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우 좋다. 아 지금 바람이 안 부네. 위에는 좀 부는 것 같은데. 어 선명하게 보이네. 하얀색이라서 하나도 안 보이던데. 우리 김영식 님의 보기 16. 보기 16 맞아요? 보기 16. 보기 16. 보기가 아니라. 이름이 야한 것 같은데 나는. 아우 바람 많이 분다. 아까 전에 바람 때문에 박살내 놓고서 무슨 바람이 많이 분다고 그래. 참나 희한한 분이네. 바람 때문에 비행기 젖혀져 놓고서 무슨 바람이 많이 분다. 바람이 그냥 많이 울지 않습니다. 아주 잘 붑니다. 아까보다 훨씬 난데. 우리 날릴 때 보다. 아우 색깔이. 색깔이 너무 죽인다. 아 오늘 날씨에 너무 잘 어울리네. 엑스프레이스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몇 줬어요? 60. 그럼 컨트롤레이스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80. 손빠라고 해봐야죠. 어. 오히려 실력이 안 돼서 손가락은 안 되고. 모든 게 기계의 힘을 빌려야 돼. 랜딩? 랜딩. 2분 54초. 오케이. 오케이. 자 비행은 무사히 맞췄고. 코스 이탈로 실격. 활주로 이탈. 어 비행기 예쁘다. 하얀색에. 아 하얀색에. 아 근데 빡 해야돼요? 아 구도만 한 거였어? 이게 몇 셀이죠? 이거 사셀입니다. 사셀. 삼촌 들어가 있습니다. 코님이 이거 잠깐 지원해 주셨습니다. 예 비행기 이름이? 보그 16. 예 이게 보그라고 있는 게 아닌데. 어쨌든 보그 16이랍니다. 3D플라이에서 판매합니다. 제 취향이 아니라서.